자, 오늘은 고2, 요번 3월에 봤었던 모의고사 내용 구성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18번 보죠. 자, 그대 목적. As I explained on the telephone, 전화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I don't want to take my two children by myself on a train trip. 나는요, 딱히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To take my two children, 내 아이 둘을 데리고서, by myself, 혼자서죠, 혼자서. 혼자서, 네, 혼자서. 그리고 여기에 for myself 하면, for oneself 하면 스스로 이런 뜻인데, 혼자서 이렇게 되어있죠, 스스로. 자, open up a train trip, 그쵸? 기차여행을, 주아이를 데리고, 그쵸? 기차여행을 가러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To visit my parents in Springfield this Saturday. 이번 토요일에 스프링필드에 사시는 내 부모님을 뵈러가 되겠죠. 이렇게 뵈러, 애들 둘 데리고, 혼자서 기차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자, since it is the same day, when the Riverside Warriors will play the Greenville Troians in the National Soccer Championship. 뭐, 그냥 이 팀하고, 저 팀하고, 그쵸? 어, 뭐, 뭘 하는 거예요? 뭐, 무슨 그런, 뭔 시합이 있나 봐요. 축구 시합이 있나 봐요. National Soccer Championship이니까. 축구 시합이 있으니까, 그쵸? 이게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이렇게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쵸? I would really appreciate, 그쵸? 그래서 나는요, really appreciate,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게 뭐냐 하면, 그러므로 If you could change my tickets to the following weekend, April 23rd, 자, 4월 23일로, 그쵸? 기차표를 바꿔주시면, 아이, 감사하겠다, 이 말이야. 그쵸? 자, 이렇게 바꿔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다, 그치? 자, 그래서 그것을 정말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eat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if절 자체라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나와 있는 티켓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내 티켓을 다음 주로 바꿔주실 수 있다면, 그쵸? 있다면, I really appreciate it. 그, 진짜 감사해요. 그냥 if절 내용이 되겠죠, 그쵸?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는 앞에서 뭔가를 찾으면 안 돼. 이게 뭐니 하면, change my tickets, 그쵸? change my tickets to the following weekend, 요게 이시 되는 거지. I fully appreciate that the original special offer tickets was non-exchangeable, 그쵸? 어, but I did not know about the soccer match, 그쵸? 어, when I booked the tickets, and I would be really grateful if you could do this for me. 어, 나는 appreciate인데, 이건 이제 감사하다. 아까 처음에, I would really appreciate it 할 때, 이때의 appreciate는 감사하다 라는 뜻으로 지금 쓰인 거죠, 그쵸? 반면에, 이 밑에 I fully appreciate 라고 나와 있는 건, 얜 알다 라는 뜻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써져 있듯이. 나는요, 잘 알고 있어요. 진짜 잘 알고 있어요. 뭘 잘 알고 있냐면, original, special offer ticket. 뭔가 이게 원래, 그쵸? 이 special하게 제공되는 티켓은 non-exchangeable, 교환이 안 된다 라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요. But, I did not know about the soccer match, 근데 문제는 축구 경기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는 거죠. When I booked the tickets, 자, 티켓을 예매해야 되는 때, 내가 축구 경기를 몰랐어. And I would be really grateful if you could do this for me. 그래서, 어, 앞에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I would be really grateful. 아,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만약에, you could do this, 그쵸? 이걸 해준다면, 근데 역시 이것도 똑같이, 지금 저 위에 초록색으로 줄 쳐 놓은 것처럼, 이 this도 여기에 쳐 있는, 자, 티켓을 다음 주말로 바꿔주, 다음 주로 바꿔주신다면, 이라는 이 말이랑 지금 같은 거죠. 그러니까, 표시를 해보면, 얘가 얘인거고, 얘가 얘인거야. 자, 그래서, thank you in advance, 그쵸? 아, 정말 메리 감사드립니다. 어, 뭐, 네, 뭐,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기차표 변경해 달라는 거죠. 그냥, 이거 한 번만 쭉 읽으면 금방 알 수 있기는 한데, 네, 이 축구 경기 때문에 바꿔달라는 이 내용이, 이게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바꿔달라는 건지, 아니면 뭐, 그날 자기 혼자만 움직여야 돼서, 뭐, 어쩔 수 없이 바꿔달라는 건지, 사실 그거까진 잘 모르겠네요. 그쵸? 여기 지금 보시면, 전화로 설명드렸듯이, 이번 주 토요일날 내셔널 사커 챔피언십에서, 리버사이드 워리어하고, 그린빌 토이안스가 시합을 하는, 그쵸? 날과 같은 날이어서, 어, 그날 스프링필드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을 뵈러, 혼자 두 아이를 데리고, 기차 여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굳이 혼자라는 말을 썼다는 건, 뭐, 누가 출전 선수가, 남편이 출전 선수군, 뭐, 부인이 출전 선수군, 뭐,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잘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어, 맞아, 여기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깜빡하고 지금 설명을 못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윌플레이예요. 그쵸? 우리가 보통 웬 다음에 윌 안 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기는 했는데, 그 시간 조건 부사절일 때 얘기인 거예요. 부사절. 뭐, 뭐, 했을 때, 뭐, 이런 뜻으로 썼을 때. 근데 이거는 지금, 요렇게 넣고, 관계부사절로 봐야 되겠죠? 관계부사란 말이지, 썸데이, 세임데이를 꾸며주는 말이 이 웬이니까, 이 웬이 접속사, 그러니까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아니라면, 윌을 쓰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위를 써도 된다는 거 하나 정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짧아서, 뭐, 그렇게까지 설명드릴 건 없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요번엔 20번. 자, 어, 이게 지금 주장 문제인데, 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장 문제의 경우는요, 말 그대로 주장이 담겨있는 문장을 찾는 게 관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장 같은 경우는, should, must, 이런 애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주장이기 때문에, in my opinion, 뭐, 이런 것들, 뭐, it is important, it is necessary, 뭐, 이런 거, 혹은 명령문, 그쵸? 요런 애들 등장하면, 요 주장으로 보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저런 문장들을 읽어내러 가시면서 찾고, 걔네들이 주장일 거라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we are marching toward the more global society, 그쵸? 좀 더 글로벌한 소사이어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는 한데, various ethnic groups, 많은 이런, 뭐, 다양한 민족들, 뭐, 이런 애들이, traditionally do things, 그쵸? 전통적으로 do things, quite differently, 이게 quite differently예요, quiet, 미안해요, quiet 아니고, quite differently예요, 좀 꽤 다르게, 그쵸? 뭔가 하고 있어, and the fresh perspective is valuable,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fresh, 뭐라 그럴까, 좀 새로운 관점, 신선한, 이런 perspective, 관점이, 되게 가치가 있는 거야, in creating an open-minded child,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를 만들어내는 게, 그쵸? 되게 가치가 있어요, 그쵸? 새로운 관점이 이 가치가 있어, 이걸 만드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소리냐 하면, 세계가 글로벌화 돼가고 있는데, 그쵸? 민족은 여전히, 전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사람들끼리, 좀 다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적인 아이를 만드는데, 그쵸? 나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는 게, 되게 값어치가 있구나, 즉, 아이한테 새로운 관점을 부여해줘라, 이런 내용이겠네요, 그쵸? 아이한테, 새로운 관점을 부여해줄 수 있으면, 얘가 뭘 해준다는 거예요? 오픈마인드한, 차일드를 만들 수 있겠다, 이 말이네요. 자, 그러면, 그, 이거, 이 글에 대한, 이제, 지금 새로운 주장이 나왔죠?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새로운 사실이 등장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Extensive Multicultural Experience, 그렇죠? 이렇게, 좀 광범위하고, Multicultural, 이렇게, 다문화적인 경험이, Make kids more creative, 자, 아이들을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든대요. Make, 목적어, 형용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목적어를,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니까, 이게 목적어고, 이게 목적격보잖아요, 그쵸? 크리에이티브히,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쵸? 크리에이티브히,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런 거 안 틀려야 돼. 크리에이티브히,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어떻게 크리에이티브한 거냐? Matured by how many ideas they can come up with.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그들이, 그쵸? 떠올리느냐, 그쵸?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그들이 떠올릴 수 있는지, 에 의해서 측정되는, 그쵸? 이런 걸로 측정되는 창의성 같은 것들, 그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뭐, 그치? and by association skill,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산 능력이라든가, 연상 능력이라든가, 그쵸? 뭐, 이런 것들을, 에 의해서 측정이 되어지는, 그치? 아이들이 얼마나 창의적인가, 를, 그쵸? 만들어준다는 거야, 이 광범위한 문화적 경험이, 그리고, 자, 두 번째, 여기가 여기가 첫 번째 동사고요, 첫 번째 동사고, 얘가 이제 두 번째 동사가 되겠죠, allow, allow them, to capture, 이게 또 돼 있는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allow, 목적어, allow 쓰고, 목적어 쓰고, to capture, 목적격보로, 동사원형, 투부정사는 지금 쓴 상태죠, 그쵸? 자, 그러니까, 아, 그들에게, 그쵸? 뭔가를 캡처할 수 있게, 포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unconventional idea, from other culture, 다른 문화로부터, unconventional, 그러니까, 관습에 얼메이지 않는 생각들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준대, to expand on their own idea, 자, 자기의 생각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실은, 지금 되게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내용은 이게 되겠습니다, 광범위한 문화적인 경험이, 그쵸?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만드는데, 그럼 이 창의적이냐는, 뭘로 판단할 거냐 하면, 그쵸?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느냐, 혹은, 뭐, 어떤 것들을 연상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능력 같은 것들로 측정이 되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광범위한, 경험, 문화적, 문화적 경험이,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다른 문화로부터, 관습에 얼메이지 않는, 어떤 특정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포착을 해갖고, 자기 자신만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시켜라, 이 말이지, 그치? 자, 내용 파악했으니, 키즈가 반복돼 등장을 해요, 예, 예,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보면, 또, 그 다음에, ideas from other culture, 어쩌고저쩌고, their own idea, 할 때, 요, their, 전부 다, no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기 있는, 요, 키즈를 가리키는 거죠, 요렇게, 자, 같이 지금 하나 확인하십시오, 알았죠? 자, as a parent, you should expose your children to other culture as often as possible, 가능한 한 자주, 다른 문화권에 너의 아이를 노출시켜라, 지금 요, should가 나왔잖아, should가 나왔으니까, 사실상 얘가 주제문이 되겠네요, 그쵸? 자, should가 나왔으니까, 아이를 노출시키래, 그쵸? if you can travel with your child to other country, live there, if it is possible, 가능하면, 여행도 좀 많이 가고, 거기서 좀 살아봐, 이러네요, 그쵸? 요것도, 네,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should가 나와있고, 하나는 명령문 형태인 거죠, 얘네들 주제인 거죠, 자, if neither is possible, 둘 다 안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요거 잘 봐두세요, 요표현, neither is possible, neither is possible, 그쵸? both are impossible,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쵸? if both are impossible, 이렇게 쓰는 것도 되고, 둘 다 불가능하다면, 혹은 어떻게 쓰는 것도 가능해요? unless를 동원을 해서, unless both are possible,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죠, 어떤 형태로 바꿔서 내실지 몰라요, 확인해보시고, neither is, 앞에 거 둘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둘 다 불가능하다면, 그리고 neither is, 쓰였을 때, 여기 뭐가 나왔다는 거, 이즈가 나왔다는 거, 요거까지 체크해서 좀 봐주십시오, there are lots of things that you can do at home, 집에 살 수 있는 많은 것들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익스퍼드의 러컬 페스티벌, 뭐, 지역 축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탐방도 좀 해보시고, borrowing library books, 뭐, 도서관에서 책도 좀 빌리시고, 다른 문화권에 관련된, and the cooking food from different culture in your house, 집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먹는, 그런 음식 같은 것도 좀 해서 드셔보시고, 뭐, 요런 것도 좀 해보세요, 이런 거네요, 그쵸? 금방, 금방 볼 수 있겠지만, 이제 search as 라고 되어있죠, exploring, borrowing, and cooking, 뭐, 이런 걸 좀 해보시라, 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 맨 앞에 1번 저 문장 있죠, 글로벌 사회로 나가니까, 개방적인 아이를 만들려면,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게 가치가 있다, 라는 저 문장이 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덩어리로 따지면,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가 되겠죠, 순서 내기 좋겠네요, ABC 중에서 어떤 걸 순서로 해야 되냐, 3, 4번을 먼저 쓰고, 나머지 걸 쭉 쓰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순서가 나왔다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네, 조과서의 순서를 따르셔야 됩니다, 알았죠? 조과서의 순서를 따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를 생각하시면서, 문장을 보신다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렵게 내용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봐야 될 거, 지칭추론 나올 만한 거, 병렬해야 되는 애들, 요런 애들까지 전부 봤고, 오형식, 목적어랑 목적격보에, 뭘 써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도 봤고요, 리더 같은 경우, 이게 부정으로 사용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걸 부정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꿨으면, 이런 형태로 바꿨을 수 있겠다는 것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천천히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21번 봅시다, 이게 밑줄 친 부분의 의미인데, 밑줄 친 부분도 기본적으로, 주제문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 주제문을 찾는 거랑 똑같아요, 주제문을 찾아서, 밑줄 친 부분에 맞게,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죠, 그렇죠? 자, 어디 한번 해봅시다,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에 의해서 진행된 연구가, 일러스트레이트, 뭘 보여주냐면, Fishy is a fishy style assimilation in the context of young children's thinking about the earth. 지구에 대한 어린 아이들의 생각에 대한 맥락 안에서, Fishy is a fishy style의 동화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Fishy is a fishy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가 아마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을 물어봤겠죠, 자, 어디 한번 봐봅시다, They worked with the child, children, 자, 애들하고 같이 연구를 했는데요, 어떤 애들이냐면, Who believed? 이렇게 믿은 애들인 거야, The earth is flat,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은 아이들인 거죠, 왜냐하면, This fit, their experience, 그들의 경험하고 딱 들어맞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this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this는 뭔가요, This fit은, Earth is flat,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경험하고 딱 들어맞아요, 그들의 경험하고 딱 들어맞아요, 그죠, That's bad, That's bad, That's bad, That's bad, That's bad, 어떻게 시도를 했냐면, To help them understand, 그들이 이해시키려고, 애를 썼대요, 시도를 했대요, And in fact, It is spherical, 자, 그게, 어, 이게, 지구가, 그렇게, 네, 납작하지 않고요, 그렇게, 좀, 구형, 공모양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썼대요, 자, 우리 여기도 한번 봐봅시다, 지금 우리가 지칭초로는, 지칭을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게, 지금 배열이 돼있죠, Children, 그쵸, Children, 그 다음에, Their, 그 다음에, Help them understand, 이렇게 돼있는데, 모두 다,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쵸,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It is spherical,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서 또, 이승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여기서 이승, 여기서 이승은, 지구를 말하는거죠, 그쵸, 지구, 그래서, 지구라는게, 둥그레, 자, 그리고, 또다시, 뭐에다가, 체크를 해봐야 되느냐, 자, Help 라고 하는, 4, 5형식 동사가 나와있는 상태에요, 그 다음에, Understand의, 목적격고로, 동사원형 써있죠, 자, 그 위에 써져있는 것처럼, To understand, To 정사로 쓰셔도,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자, When they were told, 자, 이렇게, 컴퓨한테 말했지만, 보통, 이게 수동태를 쓰는데, 이렇게, 개념이 대척점에 있는 경우, 듣다 말하다, 중간 개념 없이, 대척점에, 뜻이 반대로 가 있는 경우는요, 그 반대편으로, 뜻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자, When they were told, 근데, 그들이 들었을 때, 라고 아니고, 자, 그들이, 아, 그들이 말해짐을 당했을 때, 아니고, 그들이 들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That it is round, 그 동그래라는 말을 들었을 때, Children often pictured, The earth as a pancake, rather than as a spear, 약간 구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팬케이크 같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또 가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이면, 이 데이 있죠, 이 데이, 이 데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역시, 아이들 가리키는 거죠, Children, 자, 아이들이 들었었던 거야, 이렇게 한다고, 자, 그 다음에, It is fla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기 있는, 지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아이들이 들었을 때, 아이들은, 이거 약간, 팬케이크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If they were then told, 그리고 나도 또 들은 거야, That it is round like a spear, 공처럼 생겼어, 이렇게 또 들은 거지, 그치? 뭐, 중간 점검 해보면, 치, 뭐예요? 여전히 지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도 여전히 누구예요? 아이들인 거죠, 아이들이 또 들은 거죠, 뭐라고, 야, 지구는, 팬케이크가 아니고, 얘들아, 공처럼 생겼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냐면, 그들은, 아이들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한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The new information about the speaker of, 자, 약간 공처럼 생긴, 이런, 공처럼 생긴 지구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정보를, 그쵸?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 거야, Their flat earth view, 그들의, 평평한 지구 관점에서, 해석을 해냈대요, 모함으로써, By picturing a pancake like a flat surface, 그니까, 팬케이크처럼 생긴, 플랫한 서페이스를, 생각을 하는 거지, 픽쳐링, 생각을 하는 거야, Inside of a sphere, or on top of a sphere, 뭔가 이렇게, 안쪽이나, 그쵸? 지구의 안쪽이나, 그쵸? 지구의 위쪽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형태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여기 지금 얘기만 들어보면, 지구가 얘들아, 공처럼 생겼어, 라고 하면, 아이들은, 아, 공처럼 생겼구나, 거기에 이렇게, 팬케이크가 둥둥 떠다니듯이, 아, 지구는 평평한데요, 어? 둥그러면, 평평한 땅이 없잖아요, 하면서, 아, 그러면, 팬케이크처럼 생긴 무언가가, 거위를 둥실둥실, 떠다니는,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With the human standing on top of the pancake, 그러니까, 인간은 이 상황이 되면, 팬케이크 위에 서 있을 수가 있어, 자,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자, With human standing,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여기, With, 목적어, 그 다음에, ing, 부대곰은, 뭐뭐 한 채로, 인간이 팬케이크 위에 이렇게 딱 서 있은 채로, 뭔가 이 스피어의 위쪽이나, 그쵸? 안쪽에, 약간 팬케이크처럼 생긴 표면 위에, 이렇게, 동실동실 떠다니는 인간들을 생각을 한다는 거지, The model of the earth, 지구의 이 모델이, That they had developed, 그들이 발전시킨, 그쵸? 요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누구예요?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이렇게 쭉 생각을 해갖고, 요 지구 모양이라는 게, 그쵸? That helped them explain they how could stand the world work upon its surface. 자, 요렇게 이 표면 위에서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지를, 그쵸? 설명을 해 주는데, 이게 도움이 되거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발전시킨 이 지구 모델은, Did not fit the model of a spherical earth? 당연히 구형의 지구 모델하고는 안 들어맞겠죠, 그쵸?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The model of earth, 그쵸? 지구의 모델인데, 그들이 발전시킨 지구의 모델인데, 아이들이 생각해낸 지구의 모델은, And that, 하면서 이제 추가 설명이 나와 있죠? 여러분 문제 풀으실 때는, 요렇게 양쪽 하이픈이 있으면, 그냥 통으로 쭉 그어서, 해석 안 하시고, 벌레 문장 다 해석해놓고,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야. 자, help them, 그들이, 그쵸? 자기들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준다. 이 말인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아이들이 발전시킨 이런 이 지구 모델은, 자기들이 어떻게 서서,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도움은 돼. 그쵸? 근데 이게 지구 모델하고 딱 들어맞진 않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지금 뭐가 나와 있나요? help 다음에, 목적어 쓰고, help 다음에, 우형식 동사 쓰고, 목적어 쓰고, explain, 동사 원형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 있듯이, to explain으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did not fit the model of a spherical earth? 그렇죠? spherical earth하고는 맞질 않아요. like the story, fish is fish. 물고기는 물고기다. 라는 이야기처럼, where a fish imagine everything on the land to be fish-like. 물고기가 이렇게 상상을 한다는 거죠.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 다 물고기처럼 생겼어. 라고 상상을 한대요. 자, 이게 where이 사용이 됐다는 거, 보십시다. 얘는 물고기는 물고기다. 라는 이야기에 대한, 접속부사가 되겠죠.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관계부사가 되겠죠. 미안해요. everything that children heard, 아이들이 들은 모든 것들은, was incorporated into their pro-existing view. 기존의 관점에서 통합이 되어지고 있다. 인거네요. 그래서 들은 거에서, 모든 것들이 그 들은 거에서 통합이 되어지고 있어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아이들은 들은 대로 통합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전제로 해서 통합한다는 거지. everything that children heard, was incorporated into their pro-existing view. 이게 사실 다 하고 싶은 말이었고, 자 핵심 어휘라고 따져보면, 여기서 pre-existing view라고 하는 말. 요거와 통합이 되어진다. 라는 조거 빈칸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 한번 잘 살펴보시고,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Golden Pars was a photographer, author, film director, and magician. 뭐 이런 이런 사람이 됩니다. 자, He documented the everyday lives of African-Americans at a time when few people outside the black community were familiar with their lives. 자, 요게 무슨 말인가요? 그는 기록을 했는데,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일상생활을 기록했다고 나오거든요. At a time, 그 시절에. 어떤 시절이냐 하면서, 관계부서 when이 사용이 됐어요. 뭐 요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 at a time에 대한 추가 설명을 달기 위해서, when이 붙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a few가 아니라, few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 few가 아닌 거야. 이게 a few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을 건데, 여기 지금 few가 붙었다는 걸로 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거지. 그쵸? 어떤 사람이냐 하면, people outside the black community, black community 밖에 있는 사람들. black community, 그러니까 흑인 사회 밖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흑인 사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were familiar with their lives. 그들의 삶에 익숙하다는데, 여기서 이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게,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삶을 말하는 거겠죠?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삶을 말하는 걸 텐데, 미국인을 말하는 걸 텐데, 삶을 말하면 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말하는 걸 텐데,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삶과 익숙한 사람들이, 자, black community 밖에, people, 그쵸? 얘네들이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게 a few면 있다는 얘기고, few면 없다는 얘기로 보셔야 돼요. 흑인 사회 밖에서 흑인의 삶에 익숙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지. 그쵸? 팍스 was born the youngest of 15, 15 children. 와, 15명의 자녀지. 막내로 태어나서, 그쵸? grow up on his family's farm. 가족 농장에서 자랐답니다. After death of his mother,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he went to live with a sister in the Minnesota. 미네소타에 있는 동나랑 살았는데, 박스 eventually dropped out of school and worked at a various job. 다양한 일을 하고 학교를 그만뒀대요. He interested in photographic, 사진에 관심이 있어서, was inspired by a photo essay. 그쵸? 포토 에세이에 의해서, 사진에 대한, 사진에 대한 그의 흥미가 영감을 받았다. 이런 뜻이니까, 아, 이 포토 에세이를 보고, 사진에 대한 흥미를 생겼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어떤 거냐 하면, he read about migrant farm worker. 떠돌이 농장 일꾼에 대해, 그쵸? 그가 읽은 포토 에세이의 영감을 받아서, 사진에 관심을 두게 된 거예요. After he moved to Chicago, Parks began taking photos of full African-American. 자, 시카고로 옮겨간 다음에, 이 Parks는, 했죠? begin, taking인데, 이게 begin 다음에, taking을 써도 되고, to take를 써도 되고, 뭐, 크게 상관없어요. 가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찍기 시작을 했어요. 1949년에, he became the first African-American, to be a staff photographer, for life magazine. 라이프 매거진에, 그쵸? 첫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 네, 기자가 됐나보죠. 그쵸? he also wrote the music piece, in his life. 그쵸? 사회자생전에, 그, 음악도, 작곡을 했는데, 1956년, 비엔나 오케스트라, 퍼포먼, 더 피아노 컨설토, 히 롯트, 그가 쓴, 피아노 협주곡을, 비엔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도 했어요. 파스, 와즈, 인스파이링, 아티스트, 언틸, 이 다인, 2006년, 2006년에, 그가 죽을 때까지,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였답니다. 이건 내용이, 이게 다예요. 사실, 요게 제일 관건이에요. 요기가. 요기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쵸? 이 사람이, 요기, 요 파트, 그 내용이 지금 제일 헷갈려요. 흑인 사회 밖에는, 흑인 사회 밖에는, 흑인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 라고 하는 요 말. 요 말을,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디스파이트, 벤단던, 자, 29번, 아이고, 번호 입력을 깜빡했네. 자, 29번, 자, 디스파이트, 어벤단던, 워닝, that he, we shouldn't measure ourselves against the others. Most of us still do. 자, 충분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경고, we shouldn't measure ourselves against the others. 다른 사람하고 우리 스스로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럽니다. 네요, 그쵸? 뭘 그러냐. 자, 여기서 두가 가리키는 건, 저기 위에 있는, measure ourselves against the others. 이 말이겠죠. 자,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하더라. we are not only, 자, we are not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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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뿐만 아니라, b도, 그래서 여기 지금 버시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뿐만 아니라, b도, 우리는 meaning, seeking, creature, 의미를 찾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a social, but social wants as well. 또한, 뭐이기도 해요? 또한, 사회적 존재이기도 해요. constantly making interpersonal comparison to evaluate ourselves, improve our standing, and enhance our self-esteem. 자, 우리가 사회적 존재라는데, 포커스가 가는 거야. 자, 뭐 물론 당연히 목적을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도 한데, 사실 이,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사회적 존재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사회적 존재니까, 자, constantly, 지속적으로, interpersonal, 그렇죠? 사람들끼리, comparison, 비교를 한대. interpersonal comparison, 사람끼리 비교를 해, 제끼는 거지. 자, to evaluate, 뭐,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 우리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and, 우리의 자존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꾸준히 비교를 합니다. 자, 여기도 making이 사용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니까, made는 적절하지 않겠죠. made, 아니다. 자, 그래서 made가 아니다라는 거, making이다 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 알았죠? making이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나머지 것들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making담의 목적을 쓰고, 우리가 보통 make 보면, 사역동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 이 make는 사역동사로 쓴 것도 아니고,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쓴 것도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to evaluate 부터는 사실상 목적이란 말이죠. 목적, 여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동사원형으로 옮겼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알았죠? 이게 이렇게 동사원형, evaluate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다 알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이런 거를 좀 강조해줄 목적으로요, 저 to 대신에, in order to, so as to, 뭐 이런 식으로, 네, 투부정사 형태를, 강조 형태로 사용되는 건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in order to evaluate ourselves 이렇게 쓰셔도 괜찮더라 이 말이에요. but the problem with the social comparison is that it often backfires. 자, 문제는, 그쵸? 이 사회적 비교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회적 비교를 해갖고, 우리가 얻게 되는 장점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했었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얘는 사회적 비교. 사회적 비교의, 장점이 될 거고, 이게 지금 벗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사회적 비교를 해갖고,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it often backfires. 그게, backfire, 역효과, 후폭풍,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리키는 it은 뭐예요? 사회적 비교를 말하는 거겠죠. 이 사회적 비교를 하는 게, 역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when comparing ourselves to someone, 누군가와 우리를 비교할 때, 비교하는 것, 그쵸? 비교하는 것, 누군가 하냐면, who's doing better than we are.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할. 지금 여기 보시면, who's doing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풀었으면 누구예요? who is doing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대동사를 두로 쓰시면 안 돼. 여기 앞에 지금, 이즈가 있어서, 이즈하고, R을 병렬로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R을 두로 바꾸시면, 내용상 적절하지가 못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두로 바꿔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원래는, we are doing인데, doing은 지금 생략한 거야.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는 누군가의,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이렇게 비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feel, 느낀대. inadequate for not doing as well as someone is doing. 자, inadequate for not doing. 그렇죠? 그렇게 못해. as well as someone is doing. 누군가가, 그렇죠? 누군가가, 하고 있는 것, 만큼, 그렇죠? 나는,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뭐, I am not doing, we are not doing, 이게 지금, we are not이 생략이 된 거죠. 그렇죠? we are. 앞에 for가, 전치가 있으니까요. 이거 다른 거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때 이, for는요. 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등이 접속사인 거죠. 자, 남들이 하는 것만큼, 그렇죠? 남들이 하는 것만큼, 우리는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뭐라고 느끼냐면, Inadequate. 아, 이거, 좀, 잘,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주어를 보시면, 위에요, 위. 그렇죠? 이 위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 위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컴페어링도, ing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도, 잘 봐도 돼요. 알았죠? 컴페어링도, ing 형태로 쓰여 있어요. 능동이다, 이 말이죠. 컴페어링도 안 돼요. 자, this sometimes leads to, 어, 이게, 그치? 뭘로 이끄냐면, Psychologist called, 어, Malignant envy,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Malignant envy, 근데 이 말이 붙으면, 그쵸? 이게,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말이라고 하는, 이 접두사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게 딱히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몰라도, 저거부터 있으면은, 아, 부정적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여기서 지금 나와 있듯이, 악성 질투라고 불리는데요. 심리학자들이, 이 악성 질투라고 부르는 것인데, The desire for someone to meet with misfortune, I wish she didn't have what she has. 자, I wish, 나는 바래, she didn't have, 그녀가 못 가졌으면, 하고 바래, what she has, 그녀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걸, 그녀가 갖지 못했으면, 하고, 내가 바란다, 에요. 자, 여기 didn't have가 나와 있죠? 가정법 과거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I wish 가정법은요, I wish까지가 직설절이고, 그 뒤에가 가정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가 직설절이고, 이 뒤에는 가정절이기 때문에, 자, 이 뒤에는 가정법 시제를 써줘야 돼요. 과거 시제가 왔으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상상으로 보시고, 자,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wish하고 같은 시점을 보셔야 됩니다. wish가 현재이기 때문에, 얘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상상,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는 바래, 뭘 바라냐면, 그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그녀가 못 갖고 있었으면 하고 바란대요. 그쵸? 자, 이렇게, 불행과 만나기를 바라는 거지, 누군가가, 누군가가, 자, 이때, for someone to meet,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의미상의 주어를 끌고 오는 for입니다. 의미상 주어, 누군가가, to meet, misfortune, 뭐예요? 불행과 만나기를 바라는, 불행과 만났으면 하는 desire,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esire를 꾸며주는 거고, 이러한 desire를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악성 질투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때때로 이러한 상황이 끌려가더라,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만 하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건 뭔가요? this라는 건 뭔가요? this라는 건, 이, this라는 건 뭐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4번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꾸 사회적 비교를 하다가 보면, 이상의 나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나를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다가 보면, 아, 이게 내가 잘 못하는 게 좀 그래. 되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고, 나 되게 무능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자꾸 이렇게 되면, 이게 때때로 어디로 가냐면, 악성 질투로 넘어가게 되는데, 악성 질투라는 건, 어떤 특정 욕망인 거야. 누군가가 불행을 만났으면 하고 바라는 욕망인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례가, 그 뒤에 이렇게, 양쪽 따옴표 형태로 나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Also, comparing ourselves with someone. 또한, 그쵸? 우리 스스로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번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이 버서부터, 지금 이 5번 문장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는 이제, 역효과가 있다라는 문장이고, 얘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 얘는 나보다 뭔가 좀 나은 사람, 그쵸? 그리고 이 6번에는, 나보다 잘 못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누군가랑 비교를 하는데, doing worse than we are, 우리가 하는 것보다, 좀 저 잘 못하는 사람, 이게 문법이 위에서 이미 다 설명했고, 문장 구조는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체크만 제가 할게요. 그대로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보다, 잘 못하고 있는 누군가랑 비교를 하는 것은, 그치? scorn, 그쵸? 뭔가 이렇게, 경멸이라고 하는 것에 위험이 있대요. 지금 comparing이 주어인 거죠? comparing이 주어인 거거든? 그래서 risk에 s 붙어있는 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두십시오. 자, 이게 뭔가 이렇게 scorn, 경멸의 위험이 좀 있었는데, 이 경멸이 뭐냐 하면, 그니까 여기서는 주목할 가치가 없다로 의혹이 되어있죠. 나의 notice, 뭔가 인지, 그 밑에 있는 사람, 주목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쵸? 요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지, 이거에 대한 걸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undeserving of our beneficence. 자, 우리의 호의를 undeserving, 받을 가치가 없는 무언가라는 느낌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 scorn이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사람은 그 무언가야. 뭐예요? 우리의 호의를 받을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걔는 내가 주목할 가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빠질 위험이 있대. 자, 그래서 4번, 5번은, 뭐예요? 아, 이게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를 함으로써, 어, 겪게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얘는 나보다 낮은 사람하고 나보다 잘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함으로써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then, again, 자, 이렇게 안 하고, comparing ourselves to others, 타인하고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can also lead to in our envy. 이게 뭐 양성 질투래. 아, 이거 뭐 이렇게 용어가 맞냐. 양성 질투로 이끌어지는데, the longing to reproduce someone else's accomplishment without wishing them ill. I wish I had what she has. 그녀가 가진 것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쵸? 양성 질투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런, 어떤 열망 같은 거야? 런, 열망 같은 건데, to reproduce someone else's accomplishment, 자, 누군가의 성취를요, reproduce, 재생산하는 거죠. 뭐 하는 거? wishing them ill. 그들에게 불행을 바라는 것 없이, 누군가의 성취를 재생산하려는 욕망이래요. 자, 이걸 이제 말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 거죠. I wish I had what she has. 아, 걔가 가진 걸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양성 질투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한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longing, reproduce someone else's accomplishment. 자, 그리고 콤마 찍고, which,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이 양성 질투에 대한 설명인 거죠. 지금 되게 멀리 있지만, 이 which가 저거 가리키는 거예요. 자, which has been shown in some circumstances to inspire and motivate us to increase our effort in spite of a recent failure. 그렇죠? 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실패의 인스파이트 오브에도 불구하고, 이거 디스파이트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인스파이트 오브는 그대로 디스파이트로 바꿨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 우리의, 우리의, 어, 노력을 증가시키도록 우리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인스파이어, 영감을 부여하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등장을 하기도 한대요. 이 양성 질투라는 건. 그래서, 자, 여기는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겠네요. 얘네는 타인과 비교를 함으로써 생기는 부정적인 상황 하나, 부정적인 상황 둘, 이런 느낌이었는데, 양성 질투라는 게 나타나게 되면, 그렇죠?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의 성취를 재생산하려고 해서, 야, 제가 이걸 해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최근에 있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의 노력을 늘려갖고, 그렇지? 우리가 영감을 불어놓고, 우리가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보여지는, 그러한 양성 질투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이게 약간 긍정적 측면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완전히 지금, 뭐예요? 순서 문제로 내기가 지금 되게 좋죠. 지금 길고, 그 다음에 내용도 지금 되게 복잡해서, 순서 내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1번 지문을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쭉 연결을 해서, 꼭 3개 단위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면 3번 지문 같은 애들, 어디다가 넣을 건지 물어볼 수도 있고, 문장 삽입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이 문장 없어도 크게 이상한 점 없더라, 싶은 문장들 있죠. 그런 애들의 위치를 조정하는 거,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비나인 엔비에서, 비나인 엔비에서, Reproduce someone else's accomplishment without wishing them ill 이라고 되어 있는 저 표현이 있죠. 저 표현은 애시당 총, 첨서부터 빼버리고, 이 부분을 삽입하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을 삽입하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양성적 질투에 대한 내용은 잘 이해를 하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모두 이해를 했다면 찾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해가 좀 부족하시다면, 답 찾는 것 자체가 아예, 힘이 든 그런 상황에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내용도 어렵고, 좀 복잡했으니까,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답을 찾으시도록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36번으로 넘어옵시다. 글의 순서에 대한 내용이었네요. 그쵸? 로고스와 미소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봐보죠. The ancient Greece used to describe two very different ways of thinking. 그쵸? 매우 다른 두 가지 사고방식에 대한 묘사를 했는데, 로고스하고 미소스라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건 roughly, 대충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refer to the words of the logical, 에는 empirical and scientific. 자, 그러니까 이런 세 개인 거지. 로고스에 대한 단어를 딱 정리를 하면, 로고스란, 논리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세계. 이런 뜻인 거고, 자, 미소스라는 건, 미소스란, 월드 오브 드림스, 꿈과, 스토리텔링, 이야기와, 상징의 세계.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다. Like many rationalists today, 오늘날 많은 합리주의자들처럼, some philosopher of Greece, 그리스의 다수의 철학자들은, prizes, 로고스, and look down at mythos, 로고스를 높이 평가하고요, 미소스를 낮게 평가를 했어요. losing and risen, 논리와 이성이라는 건, they concluded,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지. Make us modern, 우리를 좀 더 현대적으로 만들어준대요. 아, 로직과, 즉, 논리와 이성이라는 게, 우리를 좀 더 현대적으로 만들어주고, storytelling, missmaking, and primitive. 이야기를 만드는 것, 즉, 구담이라든가, 아니면, missmaking, 신화를 만드는 건, 원시적인 거다. 이 말이야. But, 하면서 지금 내용이, 달라지고 있어요. But, lots of scholars, 자, 많은 학자들이요, 그쵸? 많은 학자들이, then and now, 그때나 지금이나, including many anthropologists, and sociologists, and philosophers today, 철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이, see, 이렇게 봅니다. more complicated pictures, 좀 더 복잡한 상황을, 그쵸, see, 인지하고 있는데, where mythos and logos are intervined and interdependent. 미소스하고 로고스가, intervined and interdependent. 이게, 쥐 섞여 있구요. 그 다음에, 상호의존적이라는 거에요. 고로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여기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where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아, 로고스하고 미소스가, 쥐 섞여 있고, 상호의존적이고, 막, 이런 상황이 되게 많구나, 라는 걸, 알고 있더라, 이 말이야. science itself, 과학 그 자체도, according to this view,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relies on stories, 이야기에 의존을 하는 거죠. the frame, semantaphore, 뭐, 예를 들어서, 프레임이라든가, 그쵸, 틀이라든가, 뭐, 은유라든가, we use to understand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shape the scientific discovery, 뭐, 과학적인 발견을, 그쵸, 과학적인 발견을 형성을 하는데, 어떤 발견이냐 하면, we make, 우리가 하는, 과학적 발견을 형성을 하고, they even shape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조차, 네, shape, 형상화한다, 이 말이야. 음, 음, 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이러한 관점이라는 건, 사실상, 미소스하고, 로고스가, 짬뽕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관점을 말하는 거겠죠, 그쵸? 과학 자체도, 스토리에, 의존을 해요. 스토리라고 하는 건, 미소스의 담당이고요, 사이언스라고 하는 건, 로고스의 담당이잖아요, 근데, 로고스도, 미소스에 의존을 한다, 이거야. 이게 뭔 소리냐, 프레임과 메타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세상을 이해하는데, 사용하는, 프레임과 메타포라는 게, 과학적 발견을, 리메이크는 헷갈리니까 하지 맙시다. 과학적 발견을 형성화한대요. 그리고, 그들이, even shape,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도, 형성화한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프레임과 메타포가, shape the scientific discovery, and 프레임하고 메타포가, 우리가 보는 것도, 결정을 해버린대요. When our frames and metaphors change, 우리의 프레임과 메타포가 변하면, the worthy self is transformed. 그 세상 자체는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Copernicus Revolution, 뭐, Copernicus 혁명이라고 하는 건, involve more than just scientific calculation. 어, 뭔가, just scientific calculation. 과학적인 계산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it involved, 그렇죠? a new story about the place of earth in the universe. 자, 우주에서 지구의 위치와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더라. 이 말이죠. 자, 이거, 수업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은 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천둥설이었잖아요. 천둥설에 따르면, 지구는 가만히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 돌고, 달이 돌고, 화성 돌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때 별자리를 보고 이렇게 기록을 했었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별자리 위치를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때는 모든 게 지구의 중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 우리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죠. 우리 아까 전에, 그, fish with fish 그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천둥설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을 한 이유서부터, 태양은 고정되어 있고, 그렇죠? 지구가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상황이 됐죠. 자, 그러면 이때는, 지구가 모든, 천둥설 때는, 지구가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구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만, 그러니까 천둥설 때는 우리만 있는 거야, 우리만. 이 세상에 우리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 관련된 얘기밖에 없었죠. 근데, 우리가 지동설을, 진동설이 등장한 이후서부터는, 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네. 그럼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건, 그렇죠? 우리 같은 애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외계인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죠? 오만가지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딱 그거야. 그렇지? 과학이라는 게 그렇더라. 외계인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근거로, 외계 탐사를 시작을 하고요. 그렇죠? 뭐 이때는 뭐 외계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천둥설은. 우리가 중심인데. 그럼 다 우리지. 우리의 영역 밖은 다 신의 영역인 거고. 그렇다면 뭐, 우리는 신이 내려준 숙제를 풀어만 주면 되는 거지. 과학의 원리를 밝히고. 이런 거만 하면 되지. 외계인이 산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는데. 우리는 이제 신이 내준 숙제를 밝히는 거 외에도, 우리가 부여한 새로운 이야기. 야, 우주인이 살지 않을까? 우리만, 우리가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 있으면 엄청난 공간 낭비잖아. 저 별엔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뭔가 내용이 더 씌워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상상한 우주인들, 외계인들을 찾기 위해서 행성, 무리인의 행성을 탐사를 해본다든가. 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것조차 결정을 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앞에 29번에 비하면 난이도 월등히 낮았어요. 어렵지 않았으니까 천천히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38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In the early stage of modern science, scientists communicate their creative ideas large by publishing books. 책을 출간함으로써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커뮤니케이트, 전달하는데, 그쵸? 그쵸? 전달을 했대요. 책을 출간해갖고 아이디어를 전달을 한 거야. 뭔가 이렇게 현대과학의 초창기에선 그랬대요. 자, this modus operandi is illustrated not only by 뉴드랜스 프랜키피안. 원체 유명한 책이라. but also, 와, 이제 너무 길다. 코페르니쿠스 책, 케플러 책, 갈릴레오의 책,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더라. 이거야겠죠? modus operandi 이렇게 돼있죠? 요게 다 이렇게 설명이 된대. 아, 그렇대. 뭐 딱히 다른 내용은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이 된답니다. 자, 책이요. 점점점점 자리를 내어줬대요. 자, 어디로 내어줬냐면, 누구에게 내어줬냐면, to the technical journal article, 전문적인 학술, 그쵸? 논문에 자리를 내어줬던 거지. 그쵸? modus 하니까 chief form of scientific communication. 과학적 의사소통의 chief form, 가장 주된 형식으로 써. 이렇게 돼있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과학적 의사소통을 저기 뭐야, 현대과학 초기만 해도 과학적 의사소통은 책으로 했다는 거야. 과학자들이 책을 출간을 함으로써 자기의 과학적인 이론을 전파를 했는데 이게 전문적인 학술 논문을 게재하는 잡지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됨으로써 이 과학적인 의사 전달을 하는 가장 주된 매체로서의 책이 그 지위를 조금씩 상실해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Of course. 물론, books were not abandoned altogether. 한방에 다 이 책에 대한 지위가 버려진 건 아니에요. As Darwin's origin of a species shows. 이걸 뭐가 보여주고 있냐면 다윈의, 그쵸?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보여주고 있죠. Even so, 그렇다 하더라도, It eventually became possible for scientists to establish a reputation for their creative contributions.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때 이 시 아무 뜻도 없는 가주어입니다. 이게 아무 뜻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다 하더라도, 그쵸? It eventually, 결국엔 가능해진 거지. 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던 거죠. 그쵸? 이렇게. 뭐가 가능해졌냐면, 과학자가 의미상의 주어죠. 그 다음에 이제 진주어가 등장을 했어요. To establish a reputation for their creative contribution. 그들의 창의적인 기업, 공헌에 대한 명성을 세우는 것이 가능해졌어. 모 없이, without publishing. A single book ranks as treatment of their ideas. 그들의 생각에 대한 책 한 권 길이의 출간물을 출판하는 것 없이도 명성을 세우는 게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The revolutionary idea that earned Einstein's Nobel Prize. 자, 아이신타인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그 혁명적인 생각. 그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인 거죠. 그쵸? Concerning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and photoelectric effect. 광전효과와, 그쵸?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그쵸? 관련된, 이런 revolution한 아이디어들이 appear as a paper in the 이런 잡지의 논문 형태로 실렸더라. 이 말이에요. 그쵸? 길지도 않았던 걸 알아요. 내 기억에. 이게 되게 짧았던 걸 알아요. 이게 아마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 어디지? 특허청에 근무하던 시절에 낸 거라서 그렇게 길지도 않았죠.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내놓고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상대성 이론을 다시 내놓은 거니까 짧아. 길지도 않아. 근데 이걸 책한 거 물량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 논문 형식으로 게재했다, 이거야. 자, 예를 들어라고 아주 된 예를 지금 드러놨어요. 자, he's a statute as one of the greatest scientists of all time. 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명으로서의 그의 지위는 does not depend on the publication of a single book. 책 한 번을 출간했느냐에 달려있지 않더라. 책을 출간하지 않았어도 그의 명성은 여전했더라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을 빼놓고 후반부에 나온 애들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해석하는데 자, 근데다가 얘는 지금 이 2번 지문에 책 이름만 잔뜩 나와있는 상태라서 여러분이 실제로 글을 맞닥뜨렸을 때도 이 부분을 읽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아, 그냥 뉴턴의 프란키피아는 뭐지, 유명한 책이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더라도 그 뒤쪽은 지금 너무 길잖아요, 그쵸? 다 알지도 잘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이런 책들 뿐만 아니라 이런 책들까지도 그냥 이러한 작업 방식이 다 설명을 한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This modus operandi 라고 하는 이 말은 전부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책 한 권 분량에다 다 때려서 정리를 해놨다. 이건데 이러한 작업 방식으로 정리된 책들이 다음과 같더라.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종의 기원도 역시 그 혁면적인 생각이 책 한 권 분량으로 정리가 돼 있더라. 그런데 안슨타이는 아니더라. 안슨타이는 논문 형태로 게재하고도 그런 명성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책을 출가했느냐 안 했느냐가 과학자들의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명성을 얻게 만들어주는데 영향을 끼치지는 않더라. 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 되겠죠. 뭐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해버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윈의 종의 기원도 논문 형태로 나온 게 아니라 책 형태로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내용인치 문제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그렇죠?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서 문제로 물어보기도 적절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의 작업 방식이라고 하는 책 출간으로 된 예 그렇죠? 한 덩어리를 묶고요. 그리고 정기 간행물이 등장을 함으로써 그렇죠?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었다라고 되어있는 요거 물론 책 한 거 이러한 책을 출간하는 방식이 다 버려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윈의 종의 기원 같은 책들은 여전히 책 형태로 나왔다 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 책 한 권 길이의 출간물을 안 내고도 명성을 얻게 되더라. 하면서 예를 들어 하면서 앙슨타인의 얘가 들려지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해갖고 순서를 짜맞추는 내용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다른 데다 넣을 수도 있고 유력하게 만약에 빈칸을 물어봤다면 3번 그렇죠? 4번 문장 어버컬스 물론 종의 기원에 관련된 그 내용 있죠? 요거 문장 합입으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7번은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래서 어 뭐 만약에 밑줄로 또 하나 물어본다고 하면 Without publishing a single book lengthless treatment of their ideas 뭐 요런 애들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런 거 Does not depend on publication of single book 이런 것들도 네 아예 빼놓고 여기에 맞죠? 어 무슨 말 들어가겠느냐 이런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 잘 파악하시고 어렵지 않으니까 내용 잘 파악하시고 네 여기까지 네 모의고사 이미 수업시간에 한 것들은 지금 설명해서 제 했으니까 수업시간에 한 것까지 포함하셔서 열심히 내용 파악하시고 모르는 거 수업시간에 다시 질문합시다. 알았죠? 자 수고하셨어요. 알았죠? 아멘